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오늘... 제 가수... 솔로 앨범 솔로 앨범 솔로 촬영하는 것입니다! 노래는... 한 30년 뒤에다... 뮤직비디오는 먼저 공개되고 노래는, 음원은 아마... 추후에요! 네 추후에요! 댄스는 수업 연습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다리 다 넣었으면... 좀 더... 좀 밝긴 한데... 이 정도... 밝은 노래다...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해? 두 가지가 있는데..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... 아니면 자살하거나...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자면... 네 좋아요! 어차피... 행복하고... 좋고 유치한 장면 중에 하나면... 저는... 춤추자고... 어색하지만... 어색하지만... 되게 귀엽게... 춤을 추던... 뭐 이런... 장면을... 되게 유치하게... 이렇게... 이런 거 하고... 한 바퀴 돌려주고... 뭐 이러면... 되지 않을까요? 해볼게요! 좋아요! 좋아요! 잘 렐링! 잘 렐딩! 액션! 액션! 절인! 제 꿈결같던 날...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? 반대가? 네. 됐어. 이 정도. 레디? 액션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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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다가 딸려가는 느낌. 액션. 컷. 오케이. 액션. 컷. 오케이. 할게요. 할게요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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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게요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. 넘어갈게요. 그럼 다시 첸 줘. 컷. 컷. 내게 기다린다는 말 그 약속을 해줘 눈부시도 아름다웠던 그날의 그대여 그날의 그대여